인천시가 올해 예산 220억 원을 들여 버스 정류장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. 노선 개편에 맞춰 일부 버스 정류장을 신설하고 정비가 필요한 정류장은 교체한다는 기획입니다. 또 버스 정보 안내기 300대를 설치하고 공공 와이파이 950대도 설치할 예정입니다. 시민들을 위해 냉난방 편의시설물도 대폭 확대합니다. 인천시는 시민들이 폭염과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에어송풍기와 온열 의자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.